도깽이나 딴딴로이터 도깽이나 딴딴로이터 도깽이나 딴딴로이터 어 왜 왜 왜 왜 아오 구독과 좋아요 껌 눌러주실거죠 앙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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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일일일인데 할게 없다 심심하다 엄마한테 놀러가자고 할까 콜 엄마 슬라인 카페가 엄마 엄마 아니잖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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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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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빨리 막 흥 심심한다 다른 집들 놀러도 많이 가는데 왜 우리집은 안 가는거야 왜 잠이 묻어야겠다 잠이 묻어야겠다 아아아아악 학교 없으면 핸드폰이 최고지 하하하하 애매 아 아 배고프네 너 너 먹을거 없네 아 넌 아 아 야 너 뭐하냐? 아 누나 나 배고파서 그럼 우리 라면 먹을래? 라면 끓이는 동안 먹으라고 짱짱 뭐하냐? 제가 위험한지 아놔 아놔 아우 유만 먹으니까 심심한데 아놔 아, 차! 안 짜! 야, 너 왜 이렇게 많이 먹어? 배 풀려! 알갖고 없는데 먹는 거만 하면 되지 뭐... 이제 안 짜! 아이, 배부르다! 집이 나 보자, 심지어인데 다음 멘티댄트입니다 게임이 나야 됩니다 아, 왜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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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는 왜야, 어? 주머니하고 티비만 보고 모노게임만 하고 공간에 우와, 노래 주지도 않아서 우와, 내 마음대로도 못하게 하네 맛이 힘든데 친구한테 놀자거나 해야겠다 야, 나랑 놀지 이렇게, 남들 뭐야, 안돼? 응, 알았어 소린이한테 전화볼까? 소린아 놀이터에서 만나자 뭐? 할머니 댁 갔다고? 아, 그럼 어쩔 수 없어 알았어, 끊어 아 왜 이렇게 다 바빠 누나 뭐해 나 멍 때려 왜 멍 때려 구족해 주세요 구족해 주세요